여기 고압이 좀 많이 지나는 곳이라서 오랜만에 손으로 농악하니까 어때? 드론을 안하고 손으로 농악하니까 어떠냐고 힘들어 힘들다고? 마음이 힘들어 와 무지개 나온다 여기 원래 쳤어도 됐었는데 근데 쳤어도 되는데 끝에 안가잖아 그쵸 그거 뜨더라 아까 자 일일이 선을 다 끄집고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앗 아아아아아아앗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앗 아아아아아아앗 아아아아아앗 야 둘이서 할 뻔했어 둘이서 할 뻔했어 야 이거 진짜 저세야 한번 나는 이런거 있어 아아아아아아아 아가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여보 너무 싫어 아 여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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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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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